나 수능 볼 때는 이런 패션이었다. 어우, 잠깐만. 단체로 지금, 어우. 자, 수능 보시라고 고생하셨어요. 우리 신동엽 씨 같은 경우에는 수능 세대가 아니라 학력고사도 아니고 과거 시험 쪽 아니냐고. 말 타고 나가는데. 한복 입고, 한복 입고. 한복 입고 한양으로 간 거 아니야, 한양으로. 학력고사, 학력고사. 우리 동현 씨는 목표가 어디예요, 학교? 저도 그 여기 서울대. 서울대에 합격하려고. 아시나요, 이거? S 다 갖다 붙여줬어? 이거 알죠. 여럿이 있으니까 힘들어하지 않고, 한 두 명 있을 때 힘들어하네. 이거 너무 좋은데, 앞으로 이렇게. 단체로. 자, 수능 보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오시고. 수고하셨어요. 잠깐만. 아니, 뭐요? 아니, 컨셉을 잘못 알았네요. 9년도 우리 수업생들 아주 그냥 원하는 대학에. 착 붙으라고. 여슬 완파라고 왔소. 송락. 우여슬 탁파란. 여슬 탁파란. 자기 발사하네요. 천하윤 윤세윤도 혼자 하니까 약간 힘들어하네. 자기 발사하세요. 아, 좋지 않아. 실패. 졸토 급식 왕입니다. 여전히 지금 정장을 입고. 어, 누구? 고독한 미식가. 예전에 한국에 이렇게 왔을 때. 그분이 입던 걸 똑같이 구하느라고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분이 항상 그 컬러를 입고. 그레이 색이야, 맞죠? 네. 잘 안 그래도 그레이 색이야. 맞죠? 저랑 같이 일하는 어머님들이 계시거든요. 아, 예. 자, 이모님. 선생님. 선생님. 예. 준비됐냐고요? 예. 자꾸 혼을 내시는데 무서워서. 준비됐냐고요? 네, 네, 네. 저 몇 가진데요, 오늘? 오늘 저 한 4, 4찬이고요. 이상한 병원 같은데. 삶 많이 드리는 저는 급식어머니. 아, 그렇죠. 맘 많이 드리는 거. 저는 이제 오이 같은 거 손으로 직접 드리는. 맞아, 손으로 이렇게 해서. 원래 둘이 이렇게 행복하게 나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 같이 할 줄 알았는데 혼자 혼을 혼은 얘기 시작했어요. 우리 둘이 급식어 좀. 오케이.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준비됐어요? 예, 예. 벌써 무서워. 준비됐냐고. 예, 예. 그래가지고.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를. 준비됐어요를 다섯 번을 물어보더라고. 미안 미안. 아, 영양사야, 영양사. 영양사. 먼지를 내가 안 줬어,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예, 죄송합니다. 뭐야? 뭐야? 찬양사요? 뒤에 분은 샵에서 일하시는 분 아니야? 아니요. 급식을 예술처럼 승화해봤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숟가락이 되는 거죠. 오, 야티스트. 행위 예술이죠. 아, 수저 퍼포먼스를. 옆에 분은 누구야? 저는 유도보입니다. 뭐예요, 이거는? 고기 좀 많이 주세요. 방치 샵이라서. 한 말 해드릴게요. 고기 많이 주세요. 어? 반가워요? MC야? 네네, 저 열심히. 몇 시에 왔어? 조금, 조금. 카메라 이렇게 많아, 거짓말하면 다 나와. 잘한다. 열심히 연습했다, 연습했다. 더 빨리 와서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잡은 기회야? 돌아갈까 봐 그래, 돌아갈까 봐. 돌아갈까 봐 그래, 원래대로. 여기에서 왔는 뽕대스쿨 나와서 레카차 끌고 진로하고 다닐까 봐. 아야. 아야.